배추밭을 구경시켜 주러 가고 계십니다 엄청 이쁠 것 같은데 또 우와 왜 이렇게 이뻐요 모양이 아니 모양이 이렇게 둥글고 이뻐요 우와 잘해 놓으셨다 이거 약간 진짜 여기 안반데기에 있는 그런 배추 같이 근데 배추가 이렇게 하나 쏠려 있지 않고 균형감각이 좋네요 이건 김장용이네요 근데 아까 그거 약간 물 넣는거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잡힌거에요 중간중간에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습하니까 이게 물룩이 오는거야 중간중간 물룩이 오는거는 뽑아서 버리는거야 그게 그대로 놔두면 옮겨 아 그러면 옆에랑 다 이제 전염이 되어버리니까 빨리빨리 뽑아버렸던 사이사이가 지금 비어있는게 그랬구나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 빠른 손절 아 너무 잘 이쁘다 아 이거 여기 지금 배추중에 제일 넘버원 여기 지금 본것중에 이모보 배추 넘버원 와 여기도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데가 이렇게 있네 와 여기는 일주량도 좋고 넘버원 배추 와우 판타스틱 와우 배추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와우 뷰리풀 저도 돈벌어서 이런 땅 하나 꼭 갖고 있겠습니다 내가 먹는건 내가 눈으로 보고 키워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꼭 만들 것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모보 때문에 좋은 분을 알게 됐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시설이 너무 좋네 여기 만들었는데 가니침대도 있고 너무 좋네요 또 놀러 와야지 너무 좋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부과를 놓고 잘 나 ihnen спасает 너무 기쁘게晴게도 너무 좋яч retr로 으 아우 Run Sz 番 나 어 너